이 정부를 빨리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개개인이 판단해 보셔야 될 때 온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께서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직들 커뮤에서조차 화제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잠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트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뇌성병력이 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런 거죠.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지금 구조가 상당히 부서지는 국면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그냥. 경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경제는 흐름이니까 이제 good times도 있고 bad times도 있고 그렇잖아요.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거는 흐름이고요. 그 흐름을 바치는 구조가 있는데 지금 2년 넘게 그 구조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소규모 개방 경제로 성공해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기름칠이 안 돼서 이렇게 막 부품이 부서지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를 빨리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못 찾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 개개인이 판단해 보셔야 될 때 온 것 같아요. 더 이 정부를 용인했다가는 구조가 좀 삭아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허물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들지 않는지 그런 거 한 번 점검해 보고요. 각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변화가 오리라고 봐요. 지금 주권자인 시민들 개개인이 자신의 판단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정부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뭐 에너지 수급 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무역정책 통화관리 환율관리 재정관리 조세관리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어렵지만 조만간 정권이 무너질 시그널은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동훈이 오전에 갑자기 잠적을 하더니 오후에는 이렇게 세력 과실을 합니다. 이건 어제 당했던 굴욕에 대한 복수 겸 차후 특검에서 뭔가 하나 하겠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또 국회 가결 거부권 재표결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재표결 때는 이탈표가 몇 표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재표결 통과는 큰 소용돌이기에 이탈표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론의 향배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특검 여론이 60%를 넘어섰고 보수층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이는 보수층 일각에서 김건희 이슈를 정리해서라도 보수 정부를 지키자는 절실함이기도 합니다. 이 여론의 크기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대응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늘 예상보다 한참 늦게 그리고 마지못해 합니다. 결국 국짐도 정공법 외엔 길이 없습니다. 김건희 이슈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의료 대란은 점점 만성화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안보는 북한의 파병 등 점점 악화 일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뒷처리에 급급한 대통령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지 의문입니다. 가능하면 이 특검으로 두창희 정권이 빠르게 무너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어바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